여기 녹음이 다 돼. 내가 형 녹음하면 내가 보내줄게. 이어폰 끼봐. 이어폰 끼면 들려. 아아. 넌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해 날 걱정하는 사람들에겐 다 잊었다. 거짓말하는 내가 참 미운 날. 아름다운 이별은 세상에 없다지만 그때 내가 조금 더 너를 편하게 보내줬다면 다른 사람 또 만나 행복할 리가 가끔은 날 생각할 때에 줄 표정이 참 궁금해 날 보는 내 눈이 좋아서 얼굴 붉히며 땅청 피던 아름답던 그날처럼 좋은 사랑 만나 사랑 받고 너도 이젠 웃을 수 있게 찬란했던 우리 그날처럼 이런 식으로 녹음이 됩니다. 좋지? 음질이 좋아. 음. 장난 아니야 이거. 비어있는 시갑에 음식점을 서성이며 월급날이라며 손잡아 이끌어주던 만원짜리 커플링 고맙다며 펑펑 울던 과분한 네 사랑 받을 사람 참 부러워 날 보는 내 눈이 좋아서 얼굴 붉히며 땅청 피던 아름답던 그날처럼 좋은 사랑 만나 사랑 받고 너도 이젠 웃을 수 있게 찬란했던 우리 그날처럼 문득 들려오는 너의 소식에 혼자 웃을 수 있게 혼자 웃을 수 있게 너나나나 끝까지 이기적인 네가 이젠 나 없이도 괜찮다 너에게 듣고 싶던 나 좋은 사람 만나 미안해 다시 돌아갈 순 없지만 아름다운 우리 그날 자동적으로 녹음이 돼서 내 어플에 올라와요 어떻게 해 이거? 내가 해줘 내 걸로 해서 해마트 나 불러줄게요 첫눈 첫눈